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경력과 전망 안녕하세요 테니스 팬 여러분 오늘은 현재 테니스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성 카를로스 알카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초기 생애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2003년 5월 5일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테니스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 테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2부 프로 데뷔와 초기 경력 알카라스는 2018년 만 15세의 나이로 프로 테니스에 데뷔합니다 이후 그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2021년 크로아티아 오픈에서 자신의 첫 번째 ATP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3부 알카라스의 주요 성과 2022년은 알카라스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그는 US 오픈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게 됩니다 2023년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며 2024파리 오픈과 윈블던에서 연속 우승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부 알카라스의 경기 스타일 알카라스는 빠른 발과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그의 강력한 포핸드와 정확한 백핸드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5부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전문가들은 알카라스를 두고 미래의 테니스 왕자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경기 운영과 끊임없는 발전 가능성 덕분에 많은 이들이 그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테니스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부 알카라스의 목표와 미래 알카라스는 인터뷰에서 나의 목표는 모든 그랜드 슬램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테니스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경력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